이제 바로 무대 올리실 가수분은요. 연예인 직업에서 또 투잡을 띄고 계십니다. 모델 겸 가수를 또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인천시 문화예술공연위원회 위원장을 또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 누구지 기대가 되죠? 네. 근데 어떻게 좀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네. 박수도 좀 많이 더 쳐주세요. 소리도 많이 질러주시고 노래 아시는 노래 나오면 부르시고 어깨도 춤 좀 추고 막 이렇게 좀 즐기면 더 따뜻해져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네. 우리 가수 상임신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홀들로 돌아가니 한길만이는 청한 이곳 그 언젠가 사랑했던 그대의 그림자 생각하는 무엇 하나 지나가 죽고 그대의 그림자 생각하는 그대의 그림자 생각하는 그대의 그림자 생각하는 그대 그대의 그림자 생각하는 그대의 그림자 생각하는 그대의 그림자 생각하는 그대 그대의 그림자 생각하는 그대의 그림자 생각하는 그대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아유 애설해 너를 따라 누구를 감추어라 아유 애설해 감사합니다